너무 차이 난다 이전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세용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야 왜 쥐쥐 예 아니요 저 일주일 전에 시작해가지고 손에 맞는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치충인데 정클렛 하나로만 배치를 쳐가지고 딴 걸 못해요 하은이는 리장타워라 딴 걸 못해요 리장타워 정클렛 좋아요 예 리장타워 괜찮죠 좁아가지고 여기는 먹히면 밥이 없어 여기는 먹어야 돼 먼저 거점 쪽으로 가죠 거점 쪽에 싸우면 유리해요 자리아 정면 자리아 정면 포그 그래 빠졌고 왼쪽 힐킷 조그만 힐킷 있는 쪽이 있어요 에러즈 차이나요 사이드에 안하고 루슈 나이스 다운 바스티온이 있다고요 어 바스티온이 있네요 오른쪽에 어이 솔저 너무나 잘 쏜 것 같은데 솔저 핵이에요 어우 너무 잘 쏜다 뭐야 별 4개짜리가 핵을 써? 아 이거 극혐이구만 요즈 바스티 바스티 정면 위주로 보시면 돼요 아 얘네 지어지랑 다른가 오우! 뒤에! 어디 어디서 온거야 쟤는 저게 들어와요 얘네 남았을게 어떻게 되질지 오우리로이 오우우 아아하 나이스 뭐야? 우리, 우리 솔져 말하는 거였어? 아닌데? 적 솔져 말하는 거 아닌데? 우리 솔져? 적 솔져? 누가 X야? 적 솔져가 X인다는 거에요 우리 솔져가 X인다는 거에요 정면에, 정면에 바스티온 뾱뾱뾱뾱 어! 어! 사랑합니다 디바니 하지만 죽었어요 우리 팀 솔져? 뭐야, 바스도 핵인데? 내가 쉽게 꺼져줄 줄 알아 아, 그러네 바스 핵인데? 핵 대 핵인데? 아, 우리 솔져는 핵이에요? 우리 솔져 핵이래요 상대가 핵을 하는데 아, 그래요? 이게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바스티온 너무 킬하는데 바스티온의 메모리 같은데? 신고하면 그냥 도인 줄 알아요 이거 디바로 막으면서 그냥 밀면 돼요 일단 바스 다운 디바에 정크레이스 있어가지고 내가 불타고 있어 하하하하 뭐죠?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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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물을 어떻게 해? 여기서? 쟁탈전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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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싼액 아니에요? 비싼 액서라고 하는거 보니까 우리는 이미지 소칭 같은데? 상대는 메모리 같고 아, 메모리에요? 그래? 어, 그럼 메모리인데 메모리는 뭐 동률이네 나.. 나 메모리인데.. 엔진이.. 저기가 저기.. 인공지능 2명 키고 하는거네 원힐 나쁘지 않죠.. 아.. 손브라 힐이에요 손브라 힐 손브라 쟁탈전에서 힐러요 힐러 250짜리 힐킥 2개만 해킹해놓으면 힐러요 에비 친구는 게임 끝나고 할게요 저 항상 게임 끝나고 해요 오 라인 로드 오브 뭐야 3템 같은데? 4템 같은데? 설마.. 지킥이 나오구나 4템이 솔저가.. 아 그.. 솔저가 핵쟁이 같은데? 어 솔저가 핵쟁이네.. 아 얘 맥팩까지 같이 쓰네 세팅이 좀 이상하게 되어있는거 같다 저쪽 솔저가 핵이고 나머지 지금 4템 꼽아줬네 아 3템에 투힐이네 그냥 여기 돌게 호급 우리 양측 솔저가 핵이야 우리 병장님 핵.. 핵 대절 오.. 나이스 어! 들어온다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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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메모리 쓰면 일주일 안에 정지가 올텐데 솔저 솔저 들어온다 서버.. 서버실로 돌아와요 우리 튕기지 쪽으로 돌아가는데? 뭐야 죽었다 그거로 소방 타난lig 내가 무졸히 히어버린거거든요 그냥 뭐 요즘 깔린게 핵 아닌가요? chyba 살잖아만이 안팔아도 이미지 서칭은 구하면 더 할 수 있는 거고 아 평균 떨어지겠네 뭐 쓰냐? 핵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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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 쓰는 거 같애 메모리 중에서도 좀 세팅 제대로 된 거 쓰는 거 같애 메모리는 그 좌표 자체를 메모리에서 따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그냥 그 위치로 에임 자체를 완전 이동시켜주는 비싼 거에요? 이미지 서칭은 오토하키 이용해가지고 우리 체력발 보이잖아요 때리면 그 체력발 추적해가지고 따라가는 거고 이미지는 초차 맞춰야 되고 그 대신 이미지는 정지 먹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메모리는 정지 거의 그냥 일주일 정도면 당한다고 보는데 메모리 쓰면 월해까지 같이 쓰죠 그 그거처럼 보이죠? 그 뭐야 위도궁처럼 정신같은 게임이야 정신같은 게임이야 아 왜 이렇게 안 때려 아 그렇다 아 그렇다 떨었다 아니 또 세상에나 나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직격 어 직격 너무 못 맞추는데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어 직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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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격 우리 상대 팀도 메모리에 월핵 쓰는데 우리 팀도 메모리에 월핵 쓰는 거 같아 근데 상대 팀보다 우리 팀이 세팅이 더 잘 돼 있는 거 같아 아까 솔저 에임 보면 막 툭툭툭 끊기잖아요 솔저 솔저 위에 올라가요 솔저 에임에 위로 올라가요 지금 봐봐봐봐 잘 못 맞추잖아요 아까 솔 때도 에임 막 툭툭 끊기는 거 보면 세팅 이제 산지 얼마 안 되네 같은데 산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세팅 중인 거 같은데 진짜 메모리 제대로 세팅되어 있으면 보이자마자 죽는 게 정상이에요 진짜 보이자마자 죽어 제 시야말고 제 이 화면 보이는 시야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돌렸을 때 보이는 그 시야 안에 들어오면 죽어야 돼 제대로 된 메모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wd 제는 세팅 아직 얼마 안 됐어 쓴 지 얼마 안speng 저한테 그는 와칫 디바 뭐야 힐팩 있는데로 와야해 힐팩 있는데로 와야해 힐팩 디바 백도 어 잡았네 오른쪽 오른쪽 힐팩 핵을 상대하려면 핵을 알아야해 그래서 어떤 핵인지 저는 진짜 많이 찾아봤어 핵이 어떤거고 일반 쓰는 핵이 뭔지 진짜 엄청 많이 찾아봤어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거 정리해놓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거 찾아보고 아는거지 그리고 제가 핵쟁이스를 쓰는것도 봤고 참 신부하자 빨리 개빵 치면 안 돼 어 나온다 보고해야겠다 어 맵팩이다 벽 뒤에 따라가는거 봐 봐봐 벽 뒤에 따라가는거 봐 메모리에 맵팩 같이 쓰는데 와 어 세팅 기가 막히게 돼있네 상대편을 세인조 세팅 세팅 별로 이상하게 해놨던데 수고수고 와 몇 쪽으로 온 거야 뭐 아 가 robust 빽 상대편을 다 몇 쪽으로 온거야 수고하셨습니다.